안녕하세요. 찌리찌리찌리박입니다. 저는 지금 한강탄천합수부에 나와있는데요. 사실 어제 월미도에 낚시하러 갔다가 바람 바람 똥바람이 작살나게 부는 바람에 낚싯대 꺼내지도 못하고 짜장면 한그릇만 때리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기예보를 살펴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15에서 20미터가 되는 똥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이번주는 바다에서 낚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날씨는 진짜 멍멍이처럼 좋고 낚시는 하고 싶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한강에 나와있는데요. 한강 동영상을 올리면 사실 조회수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네 여기가 바다면 어떻고 한강이면 어떻습니까? 저희같은 낚시꾼들한테는 이 좋은 계절의 여왕 5월에 이 좋은 날씨에 낚시대를 던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행복이고 힐링이죠. 아 여러분 지금 5월밖에 안됐는데 아 날씨가 벌써부터 이렇게 많이 더워갖고 큰일입니다. 아 이렇게 더우면 낮에 낚시를 못할 것 같아요. 아 완전히 한여름 같아요 한여름. 아 젠장 오랜만에 꽝치게 생겼는데요? 아 이 젠장 입질이 없습니다. 네 지금 저 밑에서 낚시를 하다가 너무 더워서 타죽을 것 같아서 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그늘에서 쉬면서 입질을 기다리고 있는데 입질이 1도 없네요. 진짜 오랜만에 꽝치게 생겼습니다. 아 이 젠장 아 이 젠장을 에이 씨 에이 씨댕 입질인가? 아닌가? 입질인가? 어? 에 아닌 것 같아요. 에이 젠장 에이 부창캐 괜히 일어났네 에? 지금 여기서 보면 계속 까딱까딱거리는 것이 입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가서 보고 있으면 더워서 죽을 것 같고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미치겠습니다. 쓰레기들만 잡고 올라오고 지금 지렁이도 더위 먹었는지 쭉 늘어졌습니다 정신차려 지렁이야 한마리 잡고 돌아가셔야지 네 여러분 이상 한강에서 꽝낚시를 즐겨봤는데요 아 젠장 아 이제부터 여름 낚시는 고기와의 싸움이 아니고 더위와 벌레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상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